월말 김호준의 김호준입니다 클래식 시간입니다 오늘도 바이올리스트 조윤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몇 달 하셨는데 업계에서 집에 가 이 새끼야 이런 연락 없습니까 아직은 뭐 코로나 때라 만나기도 쉽지 않고 일부러 연락을 안 받으신 거 아니에요 저도 일부러 연락 안 해요 넌 내게 수치심을 주었어 이런 연락 없어요 아무래도 클래식 하시는 분들이 내가 신성시하는 음악을 웃으면서 예민할 수는 있어요 넌 내게 모욕을 주었어 널리 알려줘서 퇴출 되셔야 되는데 아이고마 오늘은 누굽니까 오늘은 오페라 얘기를 좀 해보려고 오페라 오페라를 작곡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오페라만 썼을 확률이 큽니다 아 그래요 모짜르트는 오페라도 하고 다른 것도 했는데 그렇죠 오페라에만 집중한 작곡가들이 있다 그렇죠 모짜르트 이후의 시대일수록 오페라가 규모가 굉장히 거대해지기 때문에 사실 오페라 안에 거의 모든 장르가 다 들어 있어요 돈이 됐구나 돈이 돈도 많이 되죠 오페라가 오늘날의 영화 역할이었으니까 맞습니다 베토벤 모짜르트 얘기해도 후원자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후원별로 필요 없이 내가 직접 극장하고 상대해서 표수익을 나눠갖고 이런 기회를 얻으려면 오페라를 써야죠 아 그 이전의 음악가들이 이제 맥펀드 이런 거 받았어야 했는데 그렇죠 맥펀드 오페라가 크게 상업적으로 성공하면서 이제 직접 비즈니스에 뛰어들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오케이 수익모델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페라만 전혀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베르디 오페라의 왕이라고 불리는 왕이에요 네 그 사람을 오페라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왕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오페라의 뭐 이분이 왕자 자리를 차지했어요 오늘 그 푸치니 푸치니 네 왜냐하면 같은 이탈리아 출신이고 오페라의 왕이라고 불리는 베르디가 이제 세퇴하기 시작했을 때 푸치니가 등극합니다 푸치니네 알지 푸치니 푸치니 잠깐만 푸치니 나비 부인 어 그렇죠 나비 부인 큰일 날 뻔했네 나비 부인에 알지 맞습니다 푸치니 하면 나비 부인 너무 유명하고 재미있는 건 이분이 오페라가 한 10개밖에 되지 않아요 베르디만 해도요 우리가 아주 대중적으로 알려진 거 한 4 5개 정도 얘기를 하면 전체 오페라 수가 30개가 넘어요 타율이 높았구나 푸치니 타율이 높았죠 10개만 썼는데 그중에서도 굉장한 히트작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오페라는 지난번에 제가 짧게 한번 얘기했지만 저하고 좀 이게 결이 안 맞아요 남성 판타지란 말이죠 스토리라인이 그 태노 바람둥이야 떠나 그 틈새를 바리톤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나 바리톤은 실패해 성화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소프라노는 잊지 못하고 죽는다 이거 아니에요 스토리가 맞아요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희한하게도 이 사람이 첫 번째 쓴 오페라는 완벽하게 그런 얘기해요 실제 세계에서는 이거 안 일어난 일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남자들이 나를 잊지 못하고 저의 자가 그 순회보적인 사랑 이게 현실 세계에는 안 일어나니까 찌질한 남자들이 판타지를 쓰는 거다 그러네요 아니 왜냐하면 진짜 이 사람 첫 번째 오페라는 내용이 완전히 똑같아요 지금 설명하신 그 정도 얘기로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테너 유명한 테너도 보고 있으면 저거 지방간 상당하겠는데 지방간 지방간 파파로트 이런 사람은 지방간 챔피언 아니에요 그리고 소프라노가 못지 않죠 그러니까요 하지정맥류에 의심되는데 콜레스테롤의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생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오페라에 대해서 안 좋은 느낌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90년대 초에 런던에 배낭여행을 갔는데 거기 가면 코벤트 가 가지고 뮤지컬을 하나 봐야 된다는 거야 거기서 읽었어 그래 가지고 시작하기 직전에 안 팔린 표 스탠딩 제일 싼 거 사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게 미스 싸이곡이었어요 무대가 대단하다 막 헬기 막 푹 떨어지고 그렇죠 가만히 줄거리를 보다 보니까 아니 미군을 이 베트남 처자가 사랑했는데 미군이 떠났어 침략군 아니야 그렇죠 그 사이에 또 베트남 어릴 적 남친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개는 밀어내고 돌아온 미군 남자한테 애를 맡기고 자기는 죽어 이야 이런 개놈의 스토리 아니 토킹만 몰라 쟤들은 제가 무슨 보험사 무슨 해봐야겠냐면 아 이거 서구 제국주의 서양 남성들의 판타지 그리고 이제 이 순종적인 동양 여성들에 대한 어떤 오리엔탈리즘 이걸 나보고 받아들이라는 거야 이 개놈의 스토리가 다 있네 음악은 좋아 좋긴 좋은데 그건 그거고 바탕에 깔린 이 사고방식을 내가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내전이 일어났어 조선이 당시에 강대국인 거야 그래가지고 뉴욕에 가서 내전에 간섭을 하려고 강대국인 조선에 포졸 김포졸이 말이야 뉴욕의 제인하고 이제 사랑을 하다가 미국 먹을 거 없네 떠나려고 했더니 뉴욕의 제인이 김포졸 놔두고 가면 어떡해 애 낳았는데 김포졸이 3년 뒤에 돌아왔어 김포졸한테 애만 맡기고 뉴욕의 그 처자는 죽어 이게 무슨 황당독의 한 스토리야 이게 그리고 그거를 김포졸이 돌아가서 판소리로 만들어 판소리로 만들어가지고 판소리로 김포졸 뮤지컬로 뮤지컬로 제인 가지 마오 이런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걸 갖다가 뉴욕에서 자기들끼리 판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말도 안 되는 스토리다 내가 보기엔 근데 이게 한 300년은 서양이 또 먹어줬으니까 내면화된 동양인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구나 나는 못해 이거 알고 봤더니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미스사이공이라는 게 나비 부인의 오마주격이더라 이거지 맞아요 스토리라인이 일본으로 바꾸고 미군으로 바꾸고 맞습니다 이건 개놈 스토리다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하고 똑같아요 거의 보니까 그걸 그렇게 개놈의 스토리다 이렇게 안 보죠 이거 푸치니 선생님이 쓰신 건데 푸치니가 뭐라고 그게 이탈리아 사람 아니야 아저씨 그러니까 음악 재능은 있었다는 거 인정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완용 서해는 서해로 봐 그럼 우리가 못 받아들이잖아요 음악은 음악이고 이 유치하기 짝이 없는 남성 판타지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세계관예자이고 그렇게 생각하여 오프라가 멀어졌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소를 깔고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스토리도 있고 다른 스토리들도 있지만 오페라 스토리들이 굉장히 단순해요 유치해 여성 입장에서 보자면 비련의 주인공 할리퀸 그런데 오페라가 보통 한 3시간 정도 하잖아요 또 길기도 엄청 길죠 감상을 하다 보면 디테일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이거 작품을 다 보면 제대로 다 제대로 즐기다 보면 내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상당히 현실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남자들은 그렇게 판타지를 가지기를 좋아하죠 그렇죠 실제로는 침략이고 유린인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는 거지 그러면서 판타지를 만들어내지 그녀들은 날 잊지 못해 전 그런 시각이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오페라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20대부터 생겼다 제가 오늘 또 푸치니 이게 무슨 대단한 예술인가 푸치니 소개를 해드리면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가질 수밖에 없는 스토리인지 또 그 스토리가 왜 그렇게 또 유명해졌는지 왜 그런 스토리가 나왔는가 그렇죠 그걸 또 알려드리고 푸치니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푸치니 예전에 사진을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멋쟁이야 잘생겼어요 멋쟁이에요 잘생긴 사람 많은데 중요한 건 멋쟁이야 보니까 맞아요 정확합니다 굉장히 자기 꾸미는 데도 능숙했고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았고 이탈리아 남자들 특유의 맞아요 진짜 이탈리아 남자들 바람둥이 탕장 탕장 아니야 탕장 바람둥이 얘기하셨는데 대표적인 바람둥이입니다 클래식 음악사에서 아주 거의 손에 꼽히는 바람둥이입니다 좋아요 좋아 이런 건 좋아 아니 우리가 철학자도 그렇고 음악가들도 그렇고 연애 한 번 못해온 사람들이 뭔 사랑 노래를 그렇게 많이 남겼는지 사랑에 대한 책을 쓰고 이분은 바람둥이고요 플래그웨이 사랑 노래를 잘 쓰는 게 아니라 오페라로 고백성사를 합니다 이분이 만드는 내용마다 현재 자기가 겪었던 내용을 씁니다 그것도 아주 반성적으로 씁니다 막 내용에서 반성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전 여자가 다음 여자에게 나쁜 소문낼까봐 나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여리고 섬세한 남자야 이거 이제 한 번 연애한 여성들 말고 남아있는 여성들에게 애프터 서비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 점은 마음이잖아요 푸치니 이때까지 작곡가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아주 좋아 푸치니 그거 시원시원합니다 사랑과 전쟁 그러니까 욕망과 감정에 진흙탕에서 막 튕은 그런 방탕한 남자 아니에요 전 뻔뻔했습니다 뻔뻔했고 그건 기본으로 장착해야 장착했죠 끊임없는 자기애 애고 그렇죠 그리고 계속 이사가는 거 아닙니까 이사 아 그렇죠 잠시 머물렀다가 아니 보니까 옷도 잘 입고 원래 옛날 사람들이 찍은 사진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당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 이게 사진을 찍은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저거 오래 서 있어야 돼요 옛날 사진은 그렇죠 포즈를 취하고 그러니까 연구를 엄청 하고 자기 포즈를 취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푸치니 사진 내가 본 기억은 멋을 부렸어 맞아요 오 이 사람 패션 좀 아나운데 유행에 상당히 민감했던 사람이고요 브랜드에 아주 빠삭한 사람이었고 얼리 어댑터였습니다 새로운 물건이 있으면 무조건 먼저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좀 아시죠 감각적인 사람이었네 아주 감각적 욕망에 충실하고 그런데 타고난 감각 세련되고 그러니 여자분들이 저 남자가 언제 딴 여자한테 갈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이 항상 있었던 자 푸치니는 그러면 음악을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어렸을 때로 한번 가볼게요 이탈리아에 이제 루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루카 피렌체 하시잖아요 피렌체 플로렌스 아니죠 피렌체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유럽에서 가장 훌륭한 아울렛이죠 맞아 우리는 그 나라를 알려면 아울렛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죠 항상 아주 훌륭하죠 여행자의 기본이죠 제가 그 나라 아울렛 사무실 가보거든요 그럼요 피렌체 아울렛이 넘버워이다 아무튼 그 피렌체 자 이탈리아에 길쭉 하잖아요 피렌체가 한 가운데 있단 말이죠 서해안 쪽으로 가면 루카라는 곳이 있는데 그럼 휴양지인데 이탈리아 유명한 맞아요 루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음악을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심지어 작곡도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난 지 한 5년 만에 급사하십니다 이제 어머니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음악을 굉장히 잘해요 심지어 아버지가 근무하던 그 성당에서 후임자 자리를 나중에 아들 자리까지 마련해 놓고 돌아가셨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음악적 재능은 그런 피렌체 물려받았구나 그렇죠 물론 이제 집안이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아버지도 안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집안에서 보통 이제 음악하면 기둥불이 뽑히잖아요 몇 개 뽑으셨어요 저도 휘청했죠 휘청 악기값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싼 걸 몇 억씩 하잖아요 몇 억이 뭐예요 몇십 억 하죠 몇십 억짜리도 있어요 몇십 억짜리 합니다 바이올린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바이올린이라고 얘기하는 스트라디바리오스 마르네리오스 이런 악기들 제가 고등학교 때 40억 정도 했었어요 40억 한 대 한 대 야 악기 한 번 해야 되겠다 40억 그때 그 당시에 40억이니까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걸 어떻게 연주해요 40억짜리를 연주자가 자기가 돈 벌어서 살 수가 없는 가격이란 말이죠 그치 그러니까 보통 이제 후원자들이 후원해 주거나 빌려주거나 그래요 요즘에도 아 여전히 여전히 애초에 귀족의 자녀 아닌 다음에야 재벌의 딸이거나 아니면 왕가의 아들이거나 아닌 다음에야 가질 수가 없는 거네 그럼 그 실력 너는 이 정도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후원자가 빌려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연주자들도 그런 악기를 사질 않아요 왜냐하면 잘만 하면 후원 받잖아요 그거 또 지금 40억을 어떻게 보관해 떨려가지고 그러니까 집에다가 또 40억짜리 갖고 있으면 또 사고 납니다 그것도 그럼 그 밑에 등급은 어떻게 돼요 밑에 등급은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긴 하죠 보통 초보분들이 악기 시작하면 보통 몇 십만 원 주고 악기를 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전공자가 된다 대학에 들어갔어 대학 들어가면 벌써 몇 천만 원짜리 갖고 들어갑니다 이야 불효자들 그렇죠 지진이 몇 천만 원짜리 어떻게 사 진짜 불효자가 뭔지 아세요? 그래 놓고 졸업하고 음악 안 해요 적어도 직업적인 연주자라면 몇 천만 원대는 기본이고 그럼요 50만 원짜리하고 네 500만 원짜리하고 5천만 원짜리하고 5억짜리하고 네 그게 소리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아래에서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30만 원짜리하고 500만 원짜리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4억짜리하고 5억짜리하고 구분이 잘 안 갈 때가 많아요 안 가겠지 그러면 내 귀가 효자가 되는 거예요 내 귀가 좀 낮으면 1억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거 한번 해야 되겠다 어떻게 다른가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악기를 시작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 노래를 잘해서 아 원래는 노래를 잘하고 오르간 연주를 잘해요 아 부친이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합창단에 들어가서 합창을 하니까 당장 거기서는 돈이 안 들죠 교회 오빠였구나 어릴 때는 그렇죠 연애는 거기서 배웠네 일단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가 굉장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놀기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량한 학생 짓도 많이 하고 좋아요 좋아요 그런 건 아주 좋아 이때까지 우리 작곡가들이 너무 비참했어 오히려 진짜 재밌는 얘기가 그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할 때 그 오르간 파이프들을 몇 개 잘랐다가 팔았답니다 밤이 들어 밤이 들어 몰래 몰래 근본이 없네 근본이 없어 오 파이프 이거 돈 파이프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비싸요 고물 사이 팔면 돈 나오겠다 슥슥슥슥 잘라가지고 파이프가 또 많잖아요 오르간이면 어떤 파이프가 빠졌는지는 자기만 아는 겁니다 그걸 또 이렇게 미화시키는 분들은 푸치니가 음악을 얼마나 잘했으면 자기가 뽑아놓은 파이프 쪽의 건반은 안 눌렀다는 거죠 정신 좀 차리라고 하세요 평론마들 돈 많이 나가는 파이프를 판 거야 그냥 그러니까 성격은 타고나기를 자유분방하고 방탄하게 타고나는데 아버지도 없어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제어하는 사람이 없었구나 그렇죠 완전히 아주 재밌게 사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파이프 썰어서 판 거 말고 또 없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비행청소년이잖아요 비행청소년 본드도 했겠는데 그런데 재밌는 건 친구하고 같이 한 4시간 정도 걸어가서요 피사에 갑니다 피사 피사의 사탑에 있는 아 피사 근처구나 그러니까 걸어서 오페라를 보러 가요 가서 드디어 베르디를 보는 겁니다 베르디의 오페라를 어릴 때 베르디의 오페라를 보고 거기 꽂혔구나 아이다를 딱 보고 나서 아 이거 내가 해야 될 건 이거다 아 사람 자체가 기본적으로 감성이 풍성하고 드라마틱 했구나 그렇죠 거기에 꽂히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엄마한테 와서 밀라노로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밀라노는 그 당시에 이제 베르디의 본거지예요 거기에 그 유명한 라스칼라 극장이 있는 거죠 아 여기에서 웬만한 오페라들이 브로드웨이가 거기 있는 거죠 이탈리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밀라노 돈이 많이 들어가요 거기는 경제수도이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비싸고 그래서 가까스로 집에서 모았는데 학비밖에 못 구한 거죠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생활은 좀 쪼들려요 텍사스 촌놈이 지금 뉴욕 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가서 이제 자기 자기랑 좀 비슷한 처지에 가난한 친구하고 또 같이 하숙을 하는데 친구가 아주 유명한 곡을 썼습니다 그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까발레리아루스티카나 이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봤을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 듣네요 아 그러세요? 아 요즘 그 빈센초 드라마에도 막 나오고 이 곡 하나가 이 사람을 완전히 대단한 음악가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스카니라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푸치니와 함께 하숙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내가 들어본 건지 아니면 들어본 느낌이 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뒤에 카니 때문에 익숙했어 잠깐만 기다려봐 혹시 익숙한 대목이 나올지도 모르잖아 맨 처음에 시작하는 데가 익숙한 대목이었는데 이미 지나갔어? 지나갔어 자 그럼 모르는 걸로 이게요 그 대부 3편에 마지막에 이 마이클 콜레오네가 탁 죽을 때 나오는 음악이에요 그 마지막 오페라 씬에 나오는 까발레리아루스티카나 제목도 엄청 어려워요 뭐라고요? 까발레리아루스티카나 우리나라 말로는 시골병사란 뜻인데 단막극이에요 굉장히 짧은 오페라인데 이 오페라를 써서 나중에 유명해진 사람인데 푸치니하고 경쟁자가 됩니다 동기인데 동기인데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은 끝부분 알 것 같아 끝부분 아 끝났구나 네 계속해서 이렇게 좀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밀라노 음악은 빈대떡 붙이는 소리가 막 나네요 근데 네? 음악 전반에 빈대떡 붙이는 소리 오늘 좀 이렇게 빈티지 콘셉트 빈티지 콘셉트로 옛날 녹음들을 좀 구해왔어요 하숙집 생활 해보셨어요 혹시 그 동기들하고 저는 하숙집 생활 안 해봤죠 남자들끼리 이렇게 몇 명이서 모여서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러 나가고 아침에 시험 보러 나가고 이제 그런 생활이거든요 나중에 푸치니가 만들어서 굉장히 성공하게 되는 라보엠이라는 오페라가 바로 이런 생활을 그리고 있어요 라보엠 라보엠 제목 들어봤지 라보엠 제목과 오페라가 연결이 될지 모르겠네 매치가 잘 안 되긴 합니다 자 아무튼 아무튼 그래서 이 밀라노 음악원은 이제 졸업을 하는데 그 가르쳐준 스승님들한테 저 이제 졸업하고 나서 저 오페라 쓸 겁니다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요 너 가난하잖아 돈 없는데 어떻게 오페라를 쓰니 아니 제가 작곡가인데 제가 왜 돈이 필요합니까 아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오페라 작곡가는 일단 오페라를 쓸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가사가 있어야 되지 또 그 대본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 대본에 판권을 네가 사 와야 돼 너 판권 사올 돈도 없잖아 특히 이 오페라는 음악이 주기 때문에 작곡가가 거의 다 모든 일을 해요 실제로 괜찮은 연극을 봤다 그 대본 쓴 사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저작권이 해결하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다시 대본을 쓰고 거기다 음악을 붙이고 그렇죠 그 프로듀싱을 혼자 다 해야 됐었구나 작곡가가 맞습니다 근데 얘가 작곡을 잘하니까 선생님께서 야 저 내가 아는 대본 작가 한 명 있는데 내가 후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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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구해줄게 대본 그래서 폰타나라는 사람이 여기에 불려와요 네 이 스승님하고 알던 사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은 적어도 재능은 발간한 거네 부친이한테서 그렇죠 네 대본 작가 하나 붙여줄 테니까 한번 만들어봐 네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원래 한 300리라 봤는데요 제가 100리라 먼저 받고 나머지 200은 공연 잘 성공해서 공연하면 그때 받을게요 라고 한 거예요 푸치니라는 음악을 들어보니 마음에 든 거죠 대본 작가 내일 재능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푸치니가 이제 그걸로 음악을 써서 공모전에다 냅니다 오페라 공모전에다 내요 네 그 당시에 이탈리아에서는 유명한 출판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손초뇨 리코르디 이렇게 두 개의 출판사가 있었는데 공모전을 해요 그래서 괜찮은 게 있으면 우리가 1등상을 주고 이걸 공연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금도 주고 방송국 역할을 했네 방송국 역할을 한 거죠 네 폰타나 이 대본 작가는 공모전 에다 낸다니까 신이 나가지고 대본을 한 2주 만에 써갖고 줬습니다 네 근데 푸치니는 이제 여기서부터 성격 나오는 거죠 영감이 안 떠올라 계속 이러다가 결국은 문 닫기 전에 아슬아슬하게 악보 건네주는 거예요 거의 엉망인 채로 준 거죠 음악이 실패했고 첫 번째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떨어져요 그랬더니 이 대본 작가가 내가 그 1등상 탄 거 봤더니 야 네 거보다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아는 음악계 인사대를 불러갖고요 자기 집에다가 이 대본 작가가 피아노를 쳐줘요 야 이 푸치니라 내가 이거 쓴 건데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거기 모여든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잔돈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진짜로 푸치니의 재능을 봤다 본 거죠 그중에 한 사람은 야 이거 내가 아는 극장에서 공연할게 듣고 이 친구 이래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그 라이벌 출판사였던 리코리드라는 출판사에서 악보 출판하고 우리가 판권 가지고 갈게 너 우리랑 계약하자 이래버린 거예요 근데 푸치니한테 대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무슨 곡이에요 요정빌리라는 오페라였어요 요정빌리 요즘엔 잘 안 해요 이 오페라를 왜냐하면요 내용이 뭐냐면 테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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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로또가 당첨된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한 거죠 그 홀로 계신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내요 엄마 내가 이제 부모님한테 보답할 일은 프로 작곡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합니다 아니 뭐랄까 사랑을 갈구하는 스타일인데 네 상실감이 있었겠지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그 허전함을 채워줄 여성을 찾는구나 찾았죠 찾아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 중간가정 생략 아니야 중간가정이 없었어요 만나자마자 만나자마자 애를 낳았어요 네 빨리 결혼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주변에서 다 반대해요 이 결혼을 전부 다 친구들도 와서 너 저희 사람 결혼하면 안돼 큰일난다 또 어떤 여자분이길래 도대체 반대했던 이유가 운영은아 맞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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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말 대단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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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절에 유럽을 보면 유부전들이 청각들을 크게 흐려드라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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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청년들이 상륜사회로 갈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 같은 거였기 때문에 그 여자분의 남편은 자기 동창이었어요 그분이 장사를 하시는 분노래 비었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여자분이 배가 불러오는데 자기 자식인 줄 알았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제 다 수근수근 거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남편만 모르고 있었고. 찰나에 살았네. 그렇죠. 어느 날 남편이 집에 가보니까 여자분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푸치니하고 여자분하고 같이 도망가서 그러고 결혼해요 나중에. 왜냐? 남편이 죽어요. 그 남자분 죽고 나니까 실제로 결혼을 해요. 어. 동사무소 신고하지 않은 채 사실형관계를 유지하다가 법률혼 남편이 죽자. 신고하셨다? 네. 문제는 그 다음부터는 엉망이 돼요. 이 결혼생활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유지될 리가 있나. 우선은요. 푸치니는 또 계속 계속 바람 받겠지. 그렇죠. 이 여자분도 그러니까 다음 불륜을 걱정하는 거죠. 의부증 생겼구나. 그래서 푸치니가 바람을 필까봐 변장을 하고 따라다녔답니다. 완전 전형적인 전형적인 사랑과 전쟁 스토리야. 완전한 사랑과 전쟁. 막장 드라마. 싸움도 많이 했겠네. 어마어마하게 싸웠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남편의 옷 주머니에 몰래 무슨 약을 넣었대요. 무슨 약이요? 그 당시에 무슨 성욕이 감태되는 약간 그런 어서 파이팅! 아주 좀 요란합니다. 이 부부가. 탐정도 했다가 이런 스토리 좋아요. 진흙탕에서 예술이 나오는 거지. 그때 뭐 사랑했다고 도망갔다가 막 그런데 보통은 이런 개인사가 엉망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진 곡이 나왔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 다음 순간 오페라가 완전히 실패를 해요. 두 번째 오페라는 요즘 거의 연주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잘 나가던 출판사가 눈여겨보고 너 재능 있어 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 건 실패했다? 네. 처참하게 실패를 하고 리코드라는 이 출판사 사장이 야 너 내가 한 번 더 기회 줄게. 그런데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오페라라는 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재능이 있었던 거네. 확실히.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기회를 주는데 이거 망하면 너 끝이다. 이거 망하면 너 끝이야. 나도 못해 이제 더 이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심혈을 기울입니다. 이 푸치니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실패한 책임을 절대 자기가 지지 않습니다. 그랬겠지. 그렇죠. 보니까 사람이 강탕하고 감정과 욕망의 진흙탕 속에서 뒹굴뒹굴 하는 순간과 찰나에 사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이게 뭐 스피드왕인데 이런 사람들. 맞아요. 우와 이 사람 자동차 스피드 광이에요. 이탈리아니까 또 더. 맞아. 그랬겠지. 얼리아도 타니까 또. 뭐 부려야 되니까. 엄청나게 뭐 부립니다. 이게 오래 산 제임스진이거든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오래 살고 나중에 늙어서 살찐 제임스진이거든요. 그런데 음악적 재능을 생각해놨어요. 음악적 재능은 자기도 잘 알고 있어서요. 자기는 천재라고 생각했을 거야 스스로는. 그럼요. 이전에 실패한 작품 두 개도 음악은 좋았다 이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매형이 안 좋았다. 기죽지 않지 절대 이런 사람들은. 이건 대본 작가들이 문제지 내가 문제가 아니야. 그럼 약간 정신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기죽지 않지. 그래서 이번엔 좋은 대본을 찾아다닙니다. 프랑스에서 만든 연극을 보고 다니는데 만홍 레스코라고 하는 연극을 봐요. 유명한 거. 이거 너무 괜찮겠는데 문제는 프랑스에서 이미 이게 만홍이라는 오페라가 나와 있었어요. 막 그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서 판권을 얻는 데 성공을 하고요. 대본 작가를 구해서 가사화 잘 시켜봐 라고 하는데 좀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자르고 딴 사람 데려와서 앞에 사람 쓰던 거 고치게 하고. 대사가 굉장히 중요했구나. 실제 그 가사를 듣고 내 이야기야 이렇게 느껴야 되니까. 그렇죠. 가뜩이나 작곡가가 멜로디를 또 작곡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또 수정을 해야 되고. 대사를. 계속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본 작가만 닥달을 하고 본인은 곡을 늦게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오페라 하나에. 부성실하니까 사람이. 그렇죠. 작곡을 엄청나게 느리게 하면서 대본 작가만 6명을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르거나 아니면 대본 작가가 못 버티고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한 3년간 작곡을 해요. 3년. 오페라 하나를 3년 동안 작곡합니다. 왜냐하면 실패하면 끝이니까. 마지막 찬스니까. 그렇죠. 무섭기도 했구나. 네.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 되나 이렇게 자기 의심이 생긴 거지. 계속 오래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마농레스코라는 오페라가 나오는데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서 이제 아주 유명한 아리아가 나옵니다. 테너가 부르는 난생 처음 보는 미녀라는 노래예요. 젊은 남자가 유부녀를 보고 홀딱 반해서 이 유부녀와 같이 도망가서 살다가 결국에는 미국으로 추방당해서 처참한 최후를 맞는다. 자기 얘기죠. 이야 이게 유명하단 말이야. 뒤로 나갈수록 더 익숙하신 곡들이 나올 텐데. 당황스러워가지고. 정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서 내가. 이 오페라의 가장 유명한 아리아예요. 이 노래를 잘 모르는 사람도. 야 이거는 진짜 좋다 하고 끝난 박수가 나와요. 그런 곡이에요. 어쨌든. 저는 어렵네. 마농레스코를.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하는데 문제는 같은 해 베르디가. 마지막 불꽃을 태워요? 마지막 불꽃을 여기서 태우는 거야. 그 해 하필이면. 본인이 은퇴했었거든요 원래 베르디가. 베르디가 제일 잘하는 게 은퇴에요. 은퇴를 여러 번 합니다 이분은. 반정이구나. 반정. 나 이제 더 이상 안 씁니다 막 이랬던 분이란 말이에요. 예술가는 기본적으로 관종해야지. 그렇죠. 이번에 진짜로 나와서 이게 제 마지막 오페라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베르디가. 팔스타프라는 오페라였는데 팔스타프. 그런데 이 베르디의 마지막 오페라가 하필이면 같은 해에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베르디의 후계자가 푸친이구나라고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덕을 봤네. 덕을 봤죠. 오히려 사람들 인식 속에 베르디 마지막과 푸친이의 상업적 성공이 붙어 가지고 이제 후계자가 자연스럽게. 그렇죠. 아하.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가두를 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히트는 쳤으나. 돈 버는 건 뭐. 그동안 이제 투자한 거 걷어 가야지. 걷어 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돈이 없어요. 친구들이 이제 걱정해요. 왜냐하면 얘가 돈을 많이 써요. 푸친이가. 한량이거든요 이분이. 성격상 성격상. 얼리어덮터잖아요. 망란이 아니야. 망란이. 모터보트도 사고요. 뭐 자동차도 사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1920년이 아직 안 됐을 때 운전하고 다니고 막 이래요. 운전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막 스피드 광이에요. 이러니까 친구들이. 다 멋이니까. 그러니까. 다 옷이야 그게. 옷뜨고 자동차고 다 옷이고 구두에요 그게. 그렇죠. 철로 된 옷이죠. 이미 사치와 방탕을 아직 그만큼 누릴 만큼 성공하지도 못했는데. 샴페는 일찍 터뜨리는 거죠. 또 쏴야지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뭐라고 해요. 야 너 차라리 우리 선생님 자리 소개시켜줄까? 이러면 안 해요 또 그런 거는. 다음 거 써가지고 데이트 쳐가지고 해요. 그렇죠. 베르디 이상 유명해질 예정인데. 맞아요. 본인이 예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답답하니까 다음에 못 쓰고 있는데. 아니 뭔가 스토리가 나와 있대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얘기를 해줘요. 친구들 표정이 안 좋아. 야 이게 지금 오페라 내용이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 이 음악적 재능은 없었어도 사기꾸들로 살 사람이에요. 사람 자체가 허황된 사람이거든 이거. 대본 얘기를 해줘요. 이런 분들이 음악적 재능 없으면 다 이제 사이비 종교 같은 걸로 갑니다. 말도 잘하고 친구들끼리 사이도 좋고. 4단계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도로를 하시면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기 재주가 음악이니까. 맞습니다. 다행이지. 아니 그런데 왜 친구들이 실망을 했냐면 오페라 내용이 보통 뭐 살인, 치정, 복수, 전설, 신화 이런 게 나와야 성공을 할 텐데 청춘드라마인 거예요. 그냥 청춘드라마. 그것도. 얄개시대야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 얄개시대야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아니 그 젊은 애들끼리 하숙집에서 가난한 아이들끼리 한 방을 쓰고 있고. 아니 알개시대의 스토리 아니야 그럼. 그러니까 이게 자기 얘기인 거예요. 옛날에. 옛날 자기 학창시절에 그냥 여러 남자애들끼리 놀러다니다가 여자애 만나서 또 사귀다가 깨지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아무런 드라마가 없어요. 오페라에서요. 사람이 만났다가 깨는 장면이 잘 안 나와요. 죽어야지. 죽어야지 보통. 그렇잖아요. 최소한 죽어야지. 그렇지. 죽어야 되는데 그냥 깨져. 야 이거 우리 좀 안 맞는 것 같아. 다음에 보자. 그걸 뭘 내가 지금 극장까지 가서 보고 있어야 되냐고. 그런 느낌이 왔겠지. 그 스토리를 듣고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성공 못한다. 자유로운 영혼 보헤미안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겪는 이야기가 라보헤미입니다. 청춘드라마. 우리는 자유롭게 인생을 제대로 즐길래 하고 다니는 철없는 아이들. 이게 오페라 서사우주 페러다니를 바꿨구나. 그렇죠. 소소한 작은 연애들 이런 작은 일상 작은 삶 이걸로 바꿨구나. 그렇죠. 국문학과 학생의 한 여자하고 눈이 맞아요. 시를 뜨는 여인 뭐 이렇게 나와요. 자수 놓는 거. 자기 경험담이고. 그렇죠. 이 여자분이 방에 놀러 왔는데 갑자기 불이 꺼지면서 바닥에 있는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막 하다가 손을 더듬게 대는 거예요. 얼마나 풋풋해. 유치하다 진짜. 딱 여자의 손을 딱 만져. 죄송합니다. 제가 손을 만졌는데. 찌릿. 찌릿. 하는데 이 여자분의 손이 차가워요. 그래서 그때 부르는 노래가 그대의 찬손이에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오바쟁이들 진짜. 라보엠에 나오는 그대의 찬손. 나이 왜 웃기냐면. 그 인도 영화 있잖아요. 인도 영화. 뭐 좀 하다가 눈만 무드시면 서로 춤추고 노래하잖아. 맞아 인도 영화는 노래 많이 나와. 아니 그거하고 똑같은 거 봐도. 그 느낌이죠. 그러니까 소소한 얘기 하다가 손 부딪혔더니 벌떡 일어나서 노래로. 오오오오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인도 영화가 도저히 정의 안 되거든. 나는 보고 있으면. 갑자기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래서 싹 돌아가서 다시 진짠. 근데. 전 오페라를 보면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손 부딪혀서. 마음이 지금. 어머. 마음이 지금 동화는 그 순간 갑자기 남자가 벌떡 일어날더니. 오오오오. 그런 거 아니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뭔가 사랑을 느끼고 자 그런데 그 한번 맞춰보세요 이 남자가 지금 여자의 손을 만졌는데 손이 차다고 하잖아요 아프게 죽겠지 이 여자분 아파요 나 제 견하에 걸러서 죽어요 이 분이 그 복선의 수질이라는 게 너부터 안세포적이야 그래서 이건 복선이다 내 손이 차다 혈행장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혈행장애 병원에 가야지 이 새끼가 아니 근데 딱 끝나자마자 이 여자분이 대답을 하거든요 제 이름은 미미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바로 다음 나오는 곡이에요 남자가 이제 손이 당신 손이 차요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보통 손 찬 여자들한테 내가 따뜻한 손으로 너의 손을 덮어주리라 꺼져 이 새끼야 자 혈행장애에 있는 여인의 답가입니다 내 이름은 미미 내 이름은 나의 손으로 너의 손을 덮어집니다 내 이름은 나의 손을 덮어집니다 내 이름은 미미입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하겠어요 뭐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손만 부딪혔는데 어디서 시작진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이 둘이 좀 있다가 마음 안 맞아서 깨져요 그냥 리얼리즘이 들어왔구나 네 좀 서도 자꾸 질투 뭐 이렇게 하다가 야 우리 좀 안 맞는 것 같아 여기서 그만하자 아주 쿨하게 그 당대 사람들이 반응했다면 그것도 이해가 가요 항상 극적인 것만 보다가 이거 내 주변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거 당시에 굉장히 히트를 쳐요 히트 쳤다면 그 히트 친 이유는 이해가 가요 굉장히 자기들의 얘기고 그러니까 일단 음악이 너무너무 좋아요 오페나의 리얼리즘이 들어온 거 아니야 이 리얼리즘 오페라는 굉장히 좋은 게요 의상비란 안 들어요 그렇지 사실주의니까 평상시 옷 입고 그냥 평상시 옷 입고 해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되게 굉장히 많이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하고요 야 출판사가 좋아했겠다 출판사도 굉장히 좋아해요 제작비 조금 들면서 그렇죠 라보여 푸치니 나이스 이랬겠네 이게 나중에 뮤지컬로도 나와요 렌트라는 뮤지컬이 이 스토리에요 모르지 저는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섬세한 감성을 타고난 사람이긴 많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라보엠이 나중에 굉장히 히트를 치니까 아주 유명한 지휘자가 이걸 지휘를 하게 되는데 토스카니니라는 지휘자가 토스카니니 알지 들어보셨어요 이름은 들어봤죠 제가 이 당시에 푸치니 시대에 작곡가들과 활동했던 지휘자로 아주 전설적인 거예요 지휘를 하고 푸치니하고 친구 사이가 돼요 야 너 잘한다 야 이러면서 서로 나중에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제 정치관이 달라서 깨져요 둘이 토스카니니는 아주 애국자 전쟁에 참가해야 돼 이런 사람이었고 푸치니는 전쟁에 관심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굉장히 안 좋은 사이가 됩니다 그거는 또 서로 받아들일 수가 없지 그렇죠 이제 마농레스코도 성공을 했고 라보엠도 성공을 하고 이제 그다음 작품이 진짜 제대로 된 것이 나오는데 오페라에서 사실 제일 많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보통 두 가지예요 하나는 노래 경연대회에 참가를 해서 내가 1등상을 타면 주최자의 딸과 결혼해야지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오페라에는 미친 새끼들 그런 내용이 많고 또 한쪽의 부류는 토스카 007 영화에 퀀텀 오브 솔레스에 토스카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잔인한 오페라예요 내용이 뭐예요 나쁜 땀과 놀이가 나쁜 땀과 놀이가 땀과 놀이가 남자친구를 잡아놓고 나서 너 나랑 오늘 하룻밤 자면 저 남자 살려줄게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내 남자를 살리려면 남자를 배신해야 되고 배신을 안 하자니 내 남자가 죽을 것 같고 그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직업이 가수인데 평생 동안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아왔는데 왜 신께서는 나한테 이런 지금 시험에 들게 하시나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 다음에 물어봐요 그래서 내 남자친구를 살려준다는 걸 어떻게 보장할 겁니까 그랬더니 이 나쁜 놈이 자기 부관을 불러요 야 저 좀 이따 처형당하는 애 있잖아 옛날에 누구처럼 해? 이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구나 그게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총에 총알을 안 넣고 사용을 시킨 적이 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이었어요 이 사람의 얘기는 근데 부관은 제대로 알아들은 거죠 아 죽이라는 얘기구나 거짓말한 거예요 여자 앞에서 그렇지 여자분이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칼로 찔러 죽여버려요 그 자리에 잘했어 딱 찔러 죽여요 그럴 줄 알았어 그렇죠 뛰어가죠 여자는 남자를 걸어서 뛰어가죠 왜냐하면 이제 총에 총알이 없다니까 같이 도망갈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총을 쏠려고 하는 애들 목을 따야지 아니 이 여자분이 알기로는 총알이 안 들어있다고 하니 기왕 어차피 귀족도 죽였는데 그렇지 안 졸리나 졸리되는데 이미 한편 형장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이 남자가 남자가 자기 사랑하는 여인도 못 보고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마지막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또 유명해요 별은 빛나건만 남자가 그냥 아무 저항도 못하고 자기는 죽을 줄 알고 있는 거죠 뭐라도 해야지 뭐라는 거예요 지금 네 별은 빛나 지금 밤하늘에 별은 빛나고 있는데 난 사랑하는 여인도 지금 못 보고 이제 나는 생을 마감하는구나 라고 부르는 굉장히 짧은 노래예요 이 노래를 부르고 이제 총에 맞죠 이 사람은 아 한심한 놈 중요한 거 이제 여자분이 가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이제 우리밖에 없어요 이제 연극 안 해도 돼요 안 죽은 줄 알고 안 죽은 줄 아는데 죽은 거예요 남자가 죽은 걸 알고 이제 여자가 갑자기 분노한 거죠 분노하여 분노하는데 목을 다 따고 그래야 되는데 이미 이제 무기 든 군인들이 왔죠 너 이제 총독 살해범이다 이러면서 쫓아왔어요 이 여자는 화가 나갖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성벽 위로 뛰어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면서 자살을 해요 아니 그럼 안 되지 이 여자분의 이름이 토스카인 거예요 자살하는 척 하면서 물에 뛰어들어서 잠수하여 밖으로 나온 다음에 군대를 길러 다시 도와야지 아니야 자살해요 자살해요 오페라 무대에서 이 성벽 위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이게 사고가 많이 나요 이 오페라가 아 그 무대 위에서 무대 위에서 사고가 난다고 뛰어내리다가 밑에 스폰지가 꺼진다든가 그런 거 그러니까 무대 장치가 무대 장치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오페라가 가뜩이나 마지막까지 그 노래를 불살랐던 분이 흥분 상태에서 뛰어내리기 때문에 매트에 정확하게 안 뛰어내리고 딴 데도 뛰어내리거나 어떤 분은 안전 장치 때문에 매트 뛰어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대요 튕겨가지고 너무 스프링 야 거기서부터 인탄 다시 살아났지롱 다시 올라와가지고 우리인데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 속패에 나오는 건데 그러면 재밌겠다 그러니까 안 죽고 내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난 그렇게 만들었을까 프롱탈치 올라와가지고 가슴에 S 딱 흐리고 하얀 소모가 있고 하늘로 막 날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유명한 성악가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오페라가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위험하다고 마지막이 위험하니까 안전 장치 잘 보고 뛰어내려야 되는 그런 리허설 여러 번 해봐야 되겠네 그렇죠 튀어서 올라가기도 하고 재밌겠는데 이 오페라가 그래서 별명이 피의 토스카요 피의 토스카 피가 많이 난다고 내가 이 푸치나 같은 시대에 살았으면 토스카2 내가 쓴다 짝퉁 토스카2 한편 튀어 올라온 그녀는 아니 정말 좋은 건요 하필이면 튕겨 올라오는 그 공연에 계셨던 관객분들이죠 똑같은 돈 주고 그런 걸 튕겨 올라온 근데 오페라 가수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해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누워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도 많고 연기를 하면서 그런 어려운 노래 부르기가 쉽지가 않다더라고요 그 곧쯤까지 알고 싶지 않아요 이 오페라는 그래서 잔인하기로 유명한 오페라라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좀 잔인해서 못 보겠다라는 사람들도 많았다 토스카 잔인하다 여자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막 이런 오페라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지금 좀 끔찍한 오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도 안 끔찍하고 그 당시엔 끔찍했대요 끔찍했대요 결말에 마음에 안 들어 뛰어내렸는데 밑에 이제 물 팍 들어가가지고 반쪽으로 쫙 올라가지고 머리 쫙 넘기고 다 죽었어 이 새끼들 어쨌든 이때 뜨면 돈을 많이 벌었대요 요트가 몇 개씩 돼가지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첫 번째 요트에다가 이름을 미미라고 짓고요 오페라 주인공도 이름을 막 다 갖다 붙이고 있고요 그 마을에서 전화를 제일 일찍 개통을 합니다 부친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요 과시하게 좋아하고 그렇죠 자동차도 속도 강이라서 계속해서 빠르게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사고도 많이 나요 나중에는 다리를 평생 절 정도로 사고가 크게 납니다 사실 그때 사고 내기 어려웠을 텐데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가서 벽을 바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교통사고라기보다 자기가 사고를 낸 거지 그냥 그렇죠 이 출판사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지는 오페라가 하나 나와요 그게 바로 나비 부인입니다 나비 부인은 우선 일본에 관한 내용이죠 나가사키라고 일본이 제일 먼저 개항했던 항 거기를 배경화하는 스토리더만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 미스사이공이 원주 아니에요 이게 스토리가 미스사이공이 부친이의 작품을 따라 만든 거죠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 일본에서 인기라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서양에서 유명한 작곡가가 일본을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아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오리엔탈리즘의 내면화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미군을 몽골로 바꿔봐 여자를 고려인으로 바꿔봐 그럼 우리는 삼별초 이렇게 돼야지 갑자기 몽골에서 고려 여인을 어쩌고 어쩌고 이런 스토리가 나왔다가지고 받아들이겠어요 이걸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 서양 그게 미국인이니까 동양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런 스토리를 미국인이 한국의 동두천 상대로 만들었다면 게이샤 아니에요 게이샤 그렇죠 그랬다면 우리는 이거 안 받아들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악이 아무리 멋져도 음악 그 자체로 멋진 건 멋진 것이고 환호하고 그러지 않을 텐데 일본에서는 이걸 환호하더라고 난 그 멘탈이 난 이해가 안 가 그렇죠 미군이 와서 게이샤와 결혼을 했고 아들을 낳은 상태로 이 사람은 본국으로 가요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잠시 놓은 거거든 잠시 놓은 거죠 그리고 본국으로 가면서 자기는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안 돌아오는데 결혼하잖아 가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진짜로 와요 이 사람이 본처하고 같이 온 거예요 심지어 와서 요구를 해요 자식 내노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난 군이 다시 와서 자기랑 결혼을 할 줄 알고만 기다렸는데 와서 자기 애까지 뺏어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 나쁜 새끼 아니야 한마디로 그렇죠 전 세계 개농은 새끼는 다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여인의 대처 자식을 미국으로 보내고 자기는 자결해 뭐야 이게 목을 따야지 미국 애들이 혹은 뭐 유럽 애들이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까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국주의 시절의 서양 남성 노래의 판타지니까 자기들은 쳐들어간 거지만 아니야 걔들이 날 좋아했어 신비로운 동양 여인들의 순정적인 순회보 기분이 나쁘지만 걔네 멘탈은 이해하겠거든요 일본이 여기 왜 화나하냐고 그러니까 이걸 예술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배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배알이지 그러니까 그게 유배알이야 이해가 안 가 자 아무튼 이 오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한 10년간 못 볼 겁니다 그 전에도 이 나비브이는 공연을 할 때마다 문제가 됐었어요 무대에서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게이샤 역할을 하면서 이건 못 빠지겠다는 인식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미군한테 애를 주고 자기는 자기라도 죽고 이게 뭐야 이게 아무리 음악이 좋다 한들 어느 순간 몰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여전히 여자 주인공 초초 누구나 초초 역을 하고 싶어 한다 오페라나 가수가 되면 맞아요 그것도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게요 그 서양 사람들이 오페라를 볼 때 동양 여자가 직접 나와서 초초상 하는 걸 못 본대요 그 목소리가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양인 목소리가 창법이 다를 수 있지 그렇죠 이게 그 스카라극장에 올라가서 처참하게 실패하는 거예요 성공한 게 아니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 쇠 유명하지 않아요 나비브이? 나중에 유명하게 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분위기였냐면 그러니까 갑자기 동양 옷을 입고 나오고 하니까 생소했구나 생소한 걸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무대만 좀 우리가 좀 생소한 대로 옮겨갔을 뿐 과거에 옛날 음악하고 좀 비슷하잖아 이래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일본 여인으로 바꿨을 뿐지 옛날에 울먹던 그 뻔한 스토리 아니야 이거 또 울겨먹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동호 반복 자기 복제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인 거구나 가뜩이나 그 당시에 그 초연 때 경쟁자들 쪽에서 와서 방해를 많이 했답니다 야유를 보내고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김원호를 입고 나오니까 누가 저쪽에서 임산부다 그랬대요 괜히 어떤 노래 부르면 야유하고 그게 이제 댓글 알바들이야 그렇죠 오프라인에 댓글 알바들 맞아 그래서 초반에 분위기 못 잡고 망했다 망했다 그래서 저 푸치니 스타일이 이렇잖아요 본인 잘못이라고는 전혀 때 생각 안 하죠 스카라 극장이 나하고 안 맞아 극장이 나하고 안 맞아 극장이 아무리 유명해도 나하고 안 맞아 무책히 만 사람이야 뿐 그래 요런 예술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요런 예술가 필요해요 박긴 뭘 맞아 방탄하고 자기중심력이고 자기의적 판타지는 넘쳐나는 사람들 그러면 그중에 이제 예술이 나오는 거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드는 본인은 또 이거 성공도 못했는데 성공도 못했는데 좋다고 또 요트 한 대 또 삽니다 이번에 요트의 이름은 초초 여러 번 개작을 한 다음에 이게 나중에 성공을 해서요 이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여행을 하고 다녀요 나는 이건 못 받아들이겠어 이탈리아 사람이 일본을 소재로 한 오페라로 나중에 성공을 하니까 이제 국제적인 그런 거물급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부르고 유럽에서도 부르고 남미에도 가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연주여행을 갈 때 한여 한 명을 데리고 갑니다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죠 이 한여가 심상치 않아 자기 자동차 사고 났을 때부터 이제 병간호를 해주던 어린 한여예요 그런데 이제 부인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부인이 의심이 많잖아요 왜 젊은 여자 한여를 데려가냐고 그러니까 부인은 놔두고 가요 항상 그래서 결국은 이 한여를 고문을 합니다 여자분이 와이프가 와이프가 실토하라고 실토하라고 고문까지 했대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당시에 이미 소문이 다 나가지고 스캔들이 스캔들이 나가지고 여자분이 자살해요 그 집에서 죽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이 여자분의 가족이 있잖아요 부친이 부인에 고소를 해요 완전한 이제 치정극 스캔들이와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푸치니가 단부간 활동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푸치니의 와이프가 푸치니가 공연여행 다닐 때마다 같이 다녔던 한여를 의심하여 너 실토해 막 고문하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걸 견디지 못한 한여는 자살하자 자기는 정말 결백하다 한여의 또 가족이 와가지고 부인을 고소를 하고 동네 소문 다 나고 이제 뒷담화 하는 거 아니야 푸치니 뭐 그렇겠지 아니야 옛날에도 많이 그랬던 사람이잖아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겠지 더 억울한 건 그때는 결백했답니다 푸치니가 나중에 밝혀지기를 밝혀지기를 경찰이 뭐 부검도 했는데 어쨌든 결백하다 그래갖고 징역형까지 받아요 그 부인이 아 실제? 실제 징역형을 받는 대형사건이 됐구나 완전 초대형사건인 거죠 수사가 들어갔구나 완전히 네 그런데 이제 푸치니가 선처해달라 라고 해서 그때 부인을 꺼내오면서 화해를 해요 아 부인한테 봐라 당신이 그동안 평생 의심했는데 이번에 봤지 않냐 나랑 화해하잖아 나 그런 적 없어 그렇죠 그 개뻥이거든 하하하하하하 부친은 그걸 그거로 다 퉁치는 거거든 맞아 퉁친 거지 다 퉁친 거거든 이런 건 들키게 돼 있어 또 맞아 하하하하 부친은 그때 찬스를 본 거야 아 그 뒤에도 또 한 두어 번 그래서 들키기도 해요 또 하하하하 아 진짜 그랬어? 화해를 했다는 거죠 네 그전까지는 지진이 먹고 싸우다가 자 이제 나중에 좀 이제 다시 활동을 하면서 뉴욕에 가서 이제 공연도 많이 해서 서부극도 오페라로 하나 만들고요 서부극 상상력에 막힘이 없었네 사람이 막힘이 없었죠 서부의 아가씨라는 오페라를 보면요 서부의 아가씨 진짜 요즘에 서부영화 보듯이 포카 장면도 나오고 진짜 서부영화음악 같아요 신기한 거 그러니까 20세기 21세기 생각났으면 영화감독이 될 사람이에요 영화감독 됐을 거예요 그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이 오페라였기 때문에 오페라로 그걸 했을 뿐이지 전통적인 오페라를 벌써 떠난 지 오래된 사람인 거지 그렇죠 서부에 미국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대단하다는 건 알았지만 서부극을 가지고 오페라를 만드니까 너무 좋아하고 재미있는 건요 그 뒤에 아주 한참 뒤에 나오게 되는 진짜 서부영화들이 이 사람의 음악을 많이 차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서부영화음악 같다라고 하는 것들은 푸치니에서 시작된 거예요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하나 나왔다 아는 철 이거 하나 나왔어 아 일단 들어보고 잊어버리고 있었어 들어보고 들어보고 서부에 가신 아 그건 준비 못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리듬이요 예를想 황해야의 7인 이런 거 짜잔 이런 거 그리고 막 중간에 사람들이 술 취해서 부르는 노래 이런 것도 진짜로 그 당시에 그 오페라를 딱 보면 그런 음악들이 들려요 오! 웨스턴 마카로니 그런 느낌인 거죠 마카로니 웨스턴 같은 느낌인 거죠 서부영화에 깔리는 음악 그 음악의 원조가 푸치니에요? 푸치니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다른 영화음악들도 푸치니의 음악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페라에서 영화로 넘어가던 그 시기에 푸치니의 오페라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영화음악이 탄생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푸치니의 음악을 들으면 영화음악 같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진짜 유명한 거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건 무조건 누구나 아는 곡. 오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반드시 자랑할 텐데. 아 이거 들어봤어. 다행이다. 푸치니의 오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소프라노 감독 이거 제목이 이렇기 때문에 무슨 아버지 회감년이나 결혼식 할 때 이 노래가 오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예요? 효도송이야 이게? 이게 효도송으로 많이 불리게 되죠. 왜냐하면 제목이 이러니까 내용도 그래요? 아니요.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겠냐. 내용이 뭐냐면 오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보통 오페라의 노래는요. 이 첫 부분의 가사를 제목으로 삼습니다. 제목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제목이 이러니까 어차피 이탈리아 모르니까 나머지는 다 표도송인 줄 알고 있으나 표도송인 줄 알고 있으나 오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제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시켜주지 않으면 강물로 뛰어가서 빠져 죽겠어요. 라고 하는 협박송입니다. 협박송. 이걸 결혼식 때 아버지한테 노래를 부르고 해감년에서 축하성이라고 부르고 어머 노래 좋다고 듣는 거지. 저기 성악하는 사람도 불러가지고 그렇죠. 성악하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 다 알죠. 나쁜 사람들이네. 자기들이 알면서 그렇죠. 결혼식 양치인인데 강물에 빠져 죽을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동시상형 오페라가 있어요. 이 사람의 동시상형 그러니까 짧은 오페라 세 개로 이루어져 있고 옴니버스로? 옴니버스예요. 그래서 이 오페라의 제목이 삼부작이에요. 형식도 파괴했네. 형식도 파괴하고 이거 코미디 오페라하고 유산싸움의 코미디 같은 거 그런 영화들 되게 많잖아요. 한마음 오페라네. 그렇죠. 아버지한테 저 옆집의 유산 문제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 집 아들 좋아하는데 결혼을 못해요 제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원래 우리 집 사이 나쁜 거 알지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아버지한테 협박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 노래가 끝나면 박수가 안 나와요. 원래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 부르잖아요. 테니스 사람은 다 알아들으니까 그럼요. 졸업 괴로운 새끼 키워봐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게 좀 코믹한 장면이에요. 말하자면 아버지 저 뛰어내릴 거예요. 도와주지 약간 이런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다. 가사를 들으면 그게 가장 유명한 노래라고 알고 봤더니 아파다. 아파트 해줘! 이런 거 아니야. 나 결혼할 거야. 그렇죠. 이때까지 오면서 대본 작가를 몇 명을 잘랐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주로 자기들이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계속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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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번에는 어떤 대본 작가들이 이 사람을 불러요. 거꾸로? 네. 거꾸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랍계 동화지만 이게 중국으로 각색한 대본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 배경으로 목표를 하나 만드시죠. 아라비안 라이트 스타일의 스토리라인을 중국 버전으로 각색해서 중국 버전으로 일본 거 가지고 성공했으니까 그렇죠. 트란도트라는 오페라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트란도트. 이게 들어봤어. 트란도트. 그런데 재미있는 건 넷순도르마 지금 그거 나올 거예요. 유일하게 아는 넷순도르마 뭐더라 빈채로 이거 아니야. 빈채로 유일하게 아는 거야. 오페라에서 빈채로 소리 지르고 맞아요. 그 멜로디 한번 들어볼까요? 공주는 잠 못 이르고 노래는 참 좋아. 아 이거 진짜 좋아요. 아 이거 약간 스핑크스 같은 그 내용이에요 이거는 내용을 좀 알아요 이거 하도 인상적이어서 파보르테하고 3대 테너 누구야 도민고 카레라스 3명 이거 나눠서 부르고 그런 거 유명한 마지막에 빈체로 하길래 뭐야 빈체로가 이게 I will win이야 내가 승리할 것이다 내가 승리할 것이다 내가 승리할게 무슨 소리야 스토리를 봤더니 가사가 너무 무치한 거야 스토리를 완전 기괴해 기괴한 스토리이긴 하죠 공주가 퀴즈 내서 맞춘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못 맞추면 죽여버리고 일단 거기서부터 사이코패스지 못 맞췄는데 죽이기까지 할 건 또 뭐야 한 남자가 도전해 도전하죠 다 맞춰 역으로 이제 네가 내 일을 맞춰라 이런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죠 이거 정신병자들인데 근데 그 과정에 보면 한여가 있어 한여가 있죠 한여가 이 남자를 좋아해 좋아하죠 남자를 좋아하니까 이 공주가 한여를 고문을 해 방금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한여를 고문하는 얘기 그러고 나서 자살하지 한여가 자살하죠 아 실제 제 와이프하고 스토리구나 고백 상산하고 있다니까 또 그 남자 주인은 방금 전에 한여 자살했는데 좋다고 또 공주하고 이 사이코패스 거기가 제일 이해가 안 가죠 사이코패스 이거 진짜 그렇죠 스토리라인 진짜 다 미쳤어 다 라인은 정말 이상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노래는 진짜 좋은데 이야 이거 진짜 사이코패스들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르는 이 차가운 얼음 공주가 수수께끼를 내서 맞추는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남자가 그걸 다 맞춰버리고 역으로 내 이름을 맞춰라 외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중국 공주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일행이었던 이 남자의 한여를 데리고 이 남자의 이름을 대 계속 고문을 하는데 이 여자는 당신은 사랑이 뭔지 몰라요 나는 사랑 때문에도 죽을 수 있어요 라고 그 한여가 왜냐하면 한여는 남자를 좋아했거든 진짜 좋아했거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 공주가 보기에는 아니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라고 하고 그때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말도 안 되는 스토리야 마지막에 이 둘이 다시 맺어지는 게 제일 이상하긴 하죠 죽은 한여는 어쩌라고 사실 정상적인 수를 흘러가려면 한여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단 말인가 그렇죠 공주 필요 없어 한여 막 슬퍼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여가 이 공주에게 고문을 당한 끝에 자살했다는 걸 알고 알고도 공주하고 해피엔딩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너무 해피해 그 차가운 공주는 또 뭐야 자기 키즈 못 맞추면 목 다 따버리고 자국자국 쌓아놓고 시체들 이게 뭐야 이게 스토리가 제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 한여가 죽고 나서 이 남자가 갑자기 화가 나서 당신은 인정도 없는 사람입니다 한여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당신은 사랑이 뭔지 알아야 돼요 라고 하면서 키스를 한다고요 공주 싸이고 패스를 남대도 둘 다 싸이고 패스예요 공주는 또 키스를 당한 다음에 이건 무슨 감정이지 이게 사랑인가 얘네들은 결혼한 다음에 아주 살인마가 아픈 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얘네들은 이 다음 호러가 나올 수 있어요 참 특이한 거거든요 투란도트 투란도트 이게요 원래 아랍계 스토리라고 했잖아요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중국인데 중국 이름이 아니라 아랍 이름을 쓴 거야 투란도트 아 그래서 이름들이 이런 거구나 공주가 다른 사람들은 중국 이름들이 좀 많아요 뭐 핑도 있고 팡도 있고 뭐 이런데 정착 주인공 이름이 아랍 이름이다 투란도트 투란도트 이게 미완성된 오퍼랍니다 아 그래요 합창 쫙 끝나면서 끝나거든요 이거는 뒤에 다른 사람들이 쓴 거예요 아 빈체로는 후배 작곡가들이 쓴 거고요 그 빈체로 있잖아요 스케치를 많이 남겼어요 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 빈체로라는 노래 그 노래가 마지막에 합창으로 쫙 다시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그 앞에 곡을 토대로 토대로 쭉 다시 쓴 거예요 후두형 같은 거가 있었는데 어디 가서 나중에 또 밥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립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못 일어나고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옛날 사람들 참 허무하게 죽는 사람들 많아요 허무하게 허무하게 죽었어요 목에 가시 걸려가지고 그 상처가 도져가지고 상처가 도져가지고 요즘 의학 기준으로서는 죽기 힘든 일등을 많이 죽었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그 하이녀가 죽는 장면까지 써놓고 이제 쓰러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카라 극장 사람들이 온 거예요 옛날에 선생님 저희 나비 부인 실패한 다음에 저희 극장 책임이라고 생각하셔서 한 번도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작품 같은데 이거라도 저희한테 공연하시죠 라고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토스카니니가 지휘를 하면서 2년 뒤에 그 한여가 죽는 장면까지 딱 공연을 하고 나서 멈추고 아 여기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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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치니가 한 곡이고 푸치니 선생님이 작곡하신 부분입니다 라고까지 하는데 거기서부터 벌써 다 울었대요 사람들이 그리고 돌아서서 마지막 제자들이 완성한 근데 그 뒷부분이 더 좋죠 뒷부분이 너무 멋있지 뒷부분이 빈채로 여기가 더 좋아 아니 근데 이게 작곡가들이 너무 뭔가 많이 써왔대요 뒤에 그랬더니 야 이건 푸치니 게 아니잖아 줄여 토스카니니가 토스카니니가 야 이거 푸치니 스타일 아니야 그런 식으로 쳐냈다 그런 식으로 쳐내서 좀 짧게 만들고 마지막 공연을 했다는 거예요 토스카니니가 원래 뭐 사이가 굉장히 중간에 안 좋아서 서로 막 싸웠거든요 이 둘이 아니 그러니까 이 제가 보기에는 이 푸치니 성격상으로는 자기한테 불리하면 다 싸우고 책임을 떠넘기고 욕하고 삐졌다가 다시 또 화해하고 그런 스타일이야 보니까 미워하기는 어려운 남자였겠네 그렇죠 재능도 뛰어나고 센스도 있고 하지만 이기적이고 1차 대전이 막 일어났을 때도 거기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그냥 그 생각 없는 작곡가라고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고 토스카니니가 이 사람은 그냥 플레이보이고 풍류를 즐기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심지어는요 그 당시에 그 오스트리아 여자분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오스트리아에서 또 의뢰를 받아요 적국이거든요 적국인데 나중에 그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오페라 수익금을 연합군한테 기부했답니다 언제 그거 갖고 이제 논란이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도 욕먹으니까 그런데 사회적으로 미워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예술가들은 자기가 가진 예술적 재능을 충분히 발휘해서 우리한테 재능으로 만든 작품들을 남기고 간 것으로 저는 자기 역할을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작품으로 고백성사를 했다 에이 고백성사는 아닌가 다 이해해달라는 거죠 재능도 있고 멋쟁이도 하고 그러나 이 정치는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서 매력이 좀 떨어지지 그렇죠 전인적이진 않지 그렇죠 말초적인 것에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냐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토스카니니가 정치적인 색깔을 더 입혔죠 음악은 높이 인정하는데 저 친구 정말 머리가 비졌어 이 토스카니니가 보기에는 듣고 보니까 푸치니는 미워하기 힘든 남자예요 심지어 이 사람하고 싸워서 그만뒀던 작가들도 나중에 다시 복귀를 하고 또 그만둡니다 지 맘대로 살다가 잘 살다 갔네 그렇죠 아 잠깐만요 얘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집에 보내질 못했어요 집에 보낼 거 한두 개는 건주고 끝내야 되는데 프리마돈나 프리마돈나가 뭘까요 프리마돈나 프리마돈나는 오페라에서 여주인공 여주인공을 얘기하죠 네 프리마돈나라고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잘못해서 프리마돈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프리마돈난데 아 진짜 프리마돈나냐 프리마돈나 자유로운 마돈나 아니야 프리마돈나 프리마돈나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실수를 안해요 그냥 프리마돈나라고 해버리니까 그렇지 아는 채 하려고 앞에 프리를 생략하는 거죠 그래서 마돈나 이래버리면 오페라가 마돈나나 그냥 두통나는 거죠 차라리 돈나라고 해야 되는데 프리마돈나라고 해야 되는데 프리마가 문제예요 프리마 첫 번째 아 첫 번째 그래서 뭐 세컨다돈나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아 프리마돈나나 다음은 세컨다돈나 세컨다돈나 프리마 우오모 그러면 첫 번째 남자 주연 남자를 얘기하고 그리고 또 오페라 보실 때 이제 중간중간에 멋진 노래 나오면 박수치고 막 환호 보내시잖아요 중간에 박수치면 안 된다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이제 브라보 막 그러시잖아요 여자분한테 브라보 하면 안 됩니다 여자분한테는 뭐요 브라바 합니다 브라바 브라바 막 그러잖아요 야 진짜 묘해요 분위기 우리나라에서는 브라 잘어들리거든 이 새끼 변태 아니야 이 새끼 아 오페라 알잖아 그 여지인거 프리마 프리마 아냐 프리마 무슨 뜻인지 알아 알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집에 갈래? 이게 왜 이렇게 말할 때는 한 번에 지를 수가 없어 두 번째는 세컨더 돈나냐 돈나 뭐냐 모르지 집에 갈래? 아 이거 프리마 논다 그리고 브라보가 아니라 여자분이 노래를 불렀으면 브라바가 맞고요 그것도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노래를 불렀으면 브라비 이거 복수로 또 얘기를 해야 되나 아 복잡해요 브라비 브라비 브라보 브라바 브라바라비 그리고 절대로 하시면 안 될 행동이 휘바람 부른 겁니다 객석에서 휘바람이 나오면 야유예요 굉장히 신뢰가 되는 겁니다 오 오페라에서? 네 나는 재미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 이러면 안 됩니다 오래전부터? 오 오페라는 또 대부분 이탈리아 문화이기 때문에 괜찮아 뭐 그쵸? 괜찮아 그 사람들이 나중에 통영한테 물어보겠지 그렇죠 통영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그냥 총수님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게 하나 또 있어요 서곡과 전주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주곡은 프렐루드라고 하고 서곡은 오버추어라고 하는데요 네 오페라 막이 오르기 전에 오케스터가 쫙 먼저 연주를 하면 보통 서곡이에요 네 서곡 이게 이 서곡이 굉장히 짧잖아요 모르지 제가 만약에 아니 굉장히 짧게 예를 들어서 서곡은요 보통 10분 정도 해요 10분에 15분까지도 해요 네 근데 이게 한 3분하고 막이 올라가 버린다 얜 전주곡이에요 그러면 길이도 따져요 심지어 그런 곡들은 보통 잘 안 끝나고 막이 올라가 버려요 어떤 곡은 서곡 대신에 전주곡으로 시작할 때도 있어요 서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곡 자체로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 보고 그렇죠 딱 끝나고 나서 올라가는 것이고 맞아요 전주곡이라는 것은 일종의 배경음악처럼 배경음악처럼 시작되기 직전에 분위기 잡아주는 정도 서곡이 딱 끝났는데 너무 짧다 그러면 전주곡인가? 이래버리면 굉장히 이거는 프로 중에 프로예요 만약에 한 3분 했다 연주하고 있는데 올라갔다 막이 네 그러면 전주곡을 뭐라고요? 프렐루드 서곡은 뭐라고? 오버추어 오버추어 서곡 전주곡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버추어 몇 달을 하셨는데 아직 프렐루드 하하하하 그러니까 요런 거는 동시에 싸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3분 만에 올라갔다 그러면 아주 조용히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 오버추어인 줄 알았더니 프렐루드 프렐루드인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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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일이 없다든지 나는 여기까지는 싸먹을 수도 있는데 곧 잘 거야 하하하하 자다가 여자분이 노래 부르면 브라바 해버리면 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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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바 옆에 쳐다보면 모르냐? 또 모르는 새끼가 내가 이 새끼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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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페라 다 끝나면 야 오늘 프리마 돈나 어떤지 이러버리면 되는 거죠 아니지 프리마 돈나를 하면 안 돼요 돈나? 하하하하 뭐냐면 세콘다 돈나 어쩌냐 오늘? 응? 세콘다 돈나 응? 하하하하 하나콘단 들어 봤을 거야 하하하하하하 하리마 돈나 말고 세콘다 돈나를 들어야 되겠다 하하하하 야, 오늘 야, 세콘다 돈나 어땠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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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새키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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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